이 모자 이 모자 이 모자 형 그래서 제니님 본 소감은 어때? 너무 예뻐서 미치겠어 너무 예뻐 오늘 약간 내 시선으로 재은이 뚫을 뻔했어 아 계속 쳐다보는 거야 심장이 멈출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 안돼 어떡하나가 아니라 틀류야 아 미쳤어 아니 나 이따가 켜면 어떻게 켜라고 아니야 그렇게 안 예뻐요 거짓말이야 저 산발감 거짓말이에요 이쁜데?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택시해 아 오늘 얼공이 저기 0번 보면 제니 뽑기 롤렛에 0번 보면 캠 나오기 1분 있잖아요 저걸 넣어놨어요 그리고 서로 15개 15개씩 해가지고 상률 몇 시냐고요? 서로 상자에 100개씩 넣고 거기서 16개는 뽑혀요 상자가 지금 이렇게 열어보면 100개의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100개의 종이 중에 제니 상자에는 저기 16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캠 나오는 거는 1%인데 저기서 15개가 나오는 건 16개니까 16%죠 뭔가 부족할 때마다 도와주더라고요 어 뭐야 벌써 돌아가? 저 사실 저 돌릴 수 있거든? 이거 뭐야 너 뭐 해놨어? 저 손에 있어 이거 왜 해놨어? 빨리 꺼 빨리 꺼지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헤헤 땡큐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예요? 안 돼 우리 밥 먹어야 돼 님들 그러면 일단 정지 일단 정지 정지 어떻게 하는데? 1일 하고 정지 아니 있잖아 내가 아 우리가 연애 그거 연애 운을 봤는데 연애 운에서 2019년에 이분이 2019년에 연애 운이 좋대 나도 2019년에 연애 운이 좋대 근데 얘가 다 막았어 내가 왔잖아 연애 운이 좋대 내가 왔잖아 쟤야 내가 누구야? 형준이 세상에 모든 걸 공격하는 남자 형준이 쳐다봐가지고 너무 저랑도 단 둘이서 밥 먹은 적 있습니다 이거 해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봉수랑 만나서 진짜 밥만 먹고 헤어졌어요 와 이걸 자기가 보낸 거라 그러네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오늘 말 되게 이쁘게 하네 그것도 착각은 자유니까요 자유롭게 할게 착각 나 혼자 행복해로 돌리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나 그냥 지금 머릿속에선 그냥 미쳤어 음 왜? 말 못해 행복해로가 넘치다 못해 타버려서 계속 눈 바꾸라는 게 문제지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네 처음 봤을 때요? 네 캔보다 실물이 더 나으시더라고요 진짜요? 네 필물이 더 나아요? 네 한 700만원 썼으면 괜찮지 않았을까? 그걸 더 쓰라고? 나 일단 제니 사진을 보긴 했거든 내가 근데 사진보다 더 이뻐 난 사실 좀 못생기길 좀 원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나는 어차피 콩깍지 씌워서 이뻐 보이는데 남들 눈에는 안 이쁜게 좋잖아 어 그래서 나는 진짜 사실 에헤 땡큐 푸리령 눈에서 한 꿀 1kg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네요 좋은 사랑하시고 즐거운 생일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야 내 동생 뭐야 야 아 처남 처남 보고 있는 거야? 미쳤어? 에헤 땡큐 처남 결혼은 컴퓨터로 끝나지 않아? 처남 보고 있는 거야? 미쳤냐고 뭐하냐고 너 앞으로 먹을 거 안 사줄 거야 먹을 거 천안 내가 다 사줄게 아니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365일 중에 366일 사줄 수 있어 항상 방송 열심히 하고 오늘 박중채가 풀로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라 내 친구 생일도 축하해 사랑해 김제니 나한텐 축하하는데 제니는 사랑한 NTR이야? 나 사실 여자 좋아해 너가 저번에 아가씨 영화 봤던 게 빌드업이었어? 우리 둘이 홍콩 갔어 나도 노을이랑 갔어 홍콩 갔다고? 나 어제 노을이랑 만났잖아 우리는 진짜 나랑 홍콩을 갔다 왔는데? 나랑 노을이는 어제 같이 징굴었어 이번엔 안드로메다를 가보는 게 어때? 안 돼 안 돼 내가 보내줄게 안 돼 안 돼 그래? 응 근데 너랑 가는 거면 어디든 좋아 근데 노을이 쩔긴 하더라 아 오늘 뽑기에서 캠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안 돼 오늘 제니 캠 까기 나왔으면 좋겠다 왜? 어? 왜? 아니 이쁜 거 근데 나만 보는 것도 좋은데 좀 아까워서 거짓말 탐지기 해보자 제니는 실물이 더 이쁘다 방송에 아니요 이거 그냥 무조건 다 아니오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해볼게 난 푸린이랑 진결할 생각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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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봐 아 나 16개구나 일단 제니야 축하해 또 나와야? 와우 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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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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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니 6만원 아 나 뭐 뭐나 오려나 뭐야 처음부터 나는데 따빰 때리기 따빰 때리기 따빰 때리기 어떻게 때려야되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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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 데이트에 냄새가 나와 제발 제발 내가 사실 조금 구겨놨거든 제..뭐? 예림이 급해 봐봐 아 꽝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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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 이번엔 제니지 쏘리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감사합니다 짜잔 음 제니 짜잔 또 나요? 오 제니 절대 제니의 아 10만원이다 아 다들 소리 벗고 패치 질러 저번에 아까 33번 해달라고 했는데 33번 맞는데 저거 아니야 아 그래서 아까 뽑다만거 계속 뽑아야죠 저 그게 마지막이었어 프리님 열 번 뽑아야죠 저는 마지막이었어요 열 번째였어요 그리고 프리님 알아뇨 자기야 자기야 자기 이제 뽑아야죠 내가 먼저 뽑았잖아 자기야 좋은데? 50분으로 할 때 그냥? 3분 언제 지나지 자기야? 음 3분은 이게 초으로 나누면 180시간이 더 있어 하하 아빠킹 아니야 잡는거 아니야 아빠킹님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빠킹님 다음에 다음에 저랑 채권 아니에요 자기야 아니 자기야 채니까 아빠킹님 아니에요 아니요 저게 노래 틀어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동생이 골라줬어 어때? 내 동생이 열심히 골라줬어 옷은 맞아? 응 어 근데 옷 맞는다 오빠? 응 잘 어울려 호남 고마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주 생일 축하합니다 와 우와 부러워 소원 언젠가는 제니랑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어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거 안되겠는데요? 한방에 물었어 이제 여러분 우리도 방종하자 안녕